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제유가와 금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은 관련 투자 상품 수익률도 큰 폭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보다 가격이 저평가된 데다 미국의 6월 금리 인하론 후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모두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11개 전통시장에서 시범 실시한 납품 단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전통시장 가는 날도 매달 정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들어갑니다. 또 납품 단가 지원 시 소비자가 전통시장 평균 가격 대비 14에서 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가 AI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보조금을 적극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현실화되면 중국을 경쟁자가 아닌 적국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디커플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는 거래일 뉴욕 3대 지수 혼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내일 있을 CPR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흐름인데요. CPR 지수 발표를 이후로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꺾이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전망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혼도세로 마감을 짓고 우리 정 씨는 다행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해보겠습니다. 혼도세 마감했습니다. CPI 앞두고 단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를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는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CPI, PPI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오늘 9일이죠. 내일 CPI 나오고 내일 모레 PPI 나옵니다. CPI, PPI를 보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CPI, PPI 물가 지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2월달,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또 패드워치 2를 봤을 때도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9월 이날은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곧 발표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6월 금리 인하 될 수도 있고요. 9월 금리 인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세 중입니다. 2720선 등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60선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860선 올라왔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제가 항상 방송상으로 추세 지지 라인 그어드리죠.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 추세 지지 라인 걸쳐 있습니다. 왜 걸쳐 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크로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가 지표 때문입니다.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추세 지지 라인의 증시가 위치해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용성장 물가 중에 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일, 10일이 물가 지표 나오니까 꼭 실시간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밤 9시 반에 나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시초가, 그러니까 2733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약 1%, 그러니까 0.87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 추세 지지 라인,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추세 지지 라인 걸쳐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제가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려왔던 것은 2700선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왔죠. 물론 장중에 2700선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가상으로만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반도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코스피가 다르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은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다르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증시에서 전략 하나 세워드릴게요. 5월 달에 우리 저 PBR 관련주 아시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마 5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월 중순에서 말까지 저 PBR 관련주 유통증권은행, 보험, 완성차 업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되지만 제일 좋은 건 4월 중순 말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가시려면 섹터의 대장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는 지금 제가 ADC 섹터 HLB 그룹 존을 보고 왔는데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수급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술적 반등일지 않으면 2파의 출발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봤을 때 바이오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 흐름 봤을 때 HBM, 온디바이스, AI, CXL, 침례, 다양한 섹터가 나왔죠. 이 중에서 강한 섹터라고 하면 새롭게 나온 섹터,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피롭틱스랑 JNTC 좀 빠지고 있는데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눌림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바이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 PBR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단타입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인데 원자재 섹터, 아까 실시간 정보 브리핑 때도 ETN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 섹터가 강세입니다. 육가랑 금, 은, 구리 섹터의 파동 부분을 공략하셔가지고 눌림 구간에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지표 고용과 성장, 물가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물가 관련해서 3월 CPI 지수 발표가 수요일 밤 9시 반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전후로 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있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들 속에서 저 PBR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핫한 섹터들 함께 분석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는 항암 관련된 ADC 섹터였을 텐데요. 4월 들어서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지지를 받고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미국 암 학회 일정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거기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나 봐요. 지금이 2차 파동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ADC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회 일정 제가 지난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죠. 5일에서 10일까지인데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될 시점에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ADC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면역항암제죠. 이런 어떤 관련된 것들, K바이오에서 미국에서 항암 신약 기술력을 뽐낸다. 이런 이슈가 있네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학회 일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제약사들 ADC 쇼핑 중이라네요. ADC를 쇼핑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암세포 잡는 미사일 치료제 기술을 주목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항암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세포만 타겟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4세대 먹거리 기술로 꼽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습니다. 이 모멘텀도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텍도 기술 확보 총력전이다. 글로벌 ADC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아까 제가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 했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파동 논리로 봤을 때 충분히 2파 3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관련 주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이렇게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시황 때 말씀드렸죠. 전략 세워드릴 때 원자재 섹터 단기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이오는 제가 아침 출근길에 봤는데 HLB 그룹주랑 알테오젠 1파 2호의 놀림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고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거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2파 시대 초입 부근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랑 재료를 봐야 되는데 봤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전과 대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려갈 명분도 없기 때문에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2평선 저항라인 맞으면서 박스권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 기법 하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 저가가 15만 6천 2백 원, 15만 9천 3백 원이니까 15만 5천 원 잡으면 돼요. 제가 수평선 하나 그어드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15만 5천 원 걸어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다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15만 5천 원 내려올 때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61선이 1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목표 라인은 박스권의 저항 라인 18만 원 잡고 짧게 치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빠지고 있죠. 자, 지금 1파 이후의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 세우자면 무조건 대장주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고캠 바이오랑 ABL 바이오 있는데 이 조목구는 부대장입니다. 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대장인 레고캠 바이오를 굳이 매매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해드리자면 알테오젠이 대장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박스권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동안 만들어낸 ADC 섹터에서의 박스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히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전선 섹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구리와 AI를 모멘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뤄드렸고 어제 공략주로 들었던 단 한 가지 종목이 가온전선이었습니다.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오늘 바로 21% 급등이 나왔거든요. 전선주들 우리가 또 이렇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전선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부분에서 전선 섹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관련주의 모멘텀이 생깁니다. 원자재가 구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올랐죠. 그럼 이제 그 수급이 어디로? 전선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원전선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존에 대장이었습니다. 기존에 대장이었는데 상한가 이후에 윗골이 달리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윗골이가 왜 달리는지 아니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고가권에서 지금 누가 계속 팔고 있잖아요. 아니 재료가 좋은데 왜 팔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매물대를 소화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봤을 때 3,850원 여기 물려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천 원 이 가격대의 거래대금 보면 엄청 많이 물려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과연 팔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매물대가 주봉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윗고리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윗고리가 나쁜 게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원전선이 빠지고 있잖아요. 대원전선이 빠지고 있는데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10분 봉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내가 실시간으로 hds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격 전량 하나 세워드리면 이천 삼백 원 수평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천입니다. 2375원이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2300원 빠질 때 분할 매수 말고 한 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단기 목표가는 어디로 잡으면 되냐? 아마 박수권이 그려질 거예요. 박수권은 2400원 되겠네요. 2300원에서 2400원 사이를 오전장 내내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시 이전까지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2300원에 매수했다가 2400원 올라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어디서 손절해야 되느냐? 22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죠. 단기 트레이딩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전선 한 번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하락폭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ADC 섹터 강조했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레고캠 바이오 매매하지 말고 알테오진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종목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 부대장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장만 공략하면 됩니다. 나중에 부대장을 공략해야 될 시점이 오긴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할 때 그러니까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가령 지금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치면 우리가 매수를 못하잖아요. 상한가 잔량에 걸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대원전선 매수하지 말고 대한전선이 일단은 지금 부대장이기 때문에 부대장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해서 공략하자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12,800원이죠. 주가가 오르면 대한전선도 오를 거니까 13,000원 이상 구간이 한번 오를 겁니다. 그러면 13,000원 이상 구간일 때 내가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 관련 주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특히나 가온전선까지도 짝짓기 매매가 가능한 구간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방산 섹터 짚어볼게요. K-방산이 세계 4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들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도 계속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좀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방산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다양한 기업들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로템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주가 역시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현대로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네요. 다양한 사업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적 분할 관련 이슈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거래 정지되고 분할되고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주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시스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독자 정찰 위성 2호기 탑재체를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 모멘텀 살아있다 보시면 되고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대형주죠. 박스권이 그려졌죠.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거래대금이 실렸네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높은 자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건 힘들다. 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나왔을 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말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고가 기준으로 한 20%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기법을 잘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에 박스권 조항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8만 5천 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에러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거는 추세 매매 기법을 좀 적용해야겠네요. 이거는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그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어지는데 1파 2호의 눌림 구간, 2파 2호의 눌림 구간이잖아요. 3파까지 나올 수 있다니까요. 3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2파 2호의 눌림 구간에서 한 번 더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1만 원 정도 되겠네요. 21만 원 라인에 들어가서 24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스템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보시면 17,220원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강한 섹터 아니면 웬만하면 부대장은 공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에러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은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 다르게 제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하나는 박스권 기법 이용해라 말씀드렸고요. 하나에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해서 2파 2호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3파를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박스권의 저점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박스권 지지지 라인 기법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하나에러스페이스랑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 정말 강하게 오를 때 있잖아요. 정말 수급이 집중되면서 강하게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3등주 기법이라고 또 있어요. 하나 시스템을 공략하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 9천 원을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1만 9천 원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셔서 단기 목표가 2만 원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내에서는 우리가 대장주와 부대장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러스페이스 각각 박스권 매매와 투세 매매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있는 방송입니다. 3월 26일 공략했던 공략주 리뷰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24% 상승해 보였고 오늘은 다시 한번 9%대 상승해 보인 종목입니다. 3월 26일 이후로 급등을 잡을 수 있었던 그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코리아 FT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리뷰 시간인데 고가 기준으로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공략했냐면요. 3월 26일에 공략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에 제가 공략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입니다. 장대 항봉인데 제가 왜 했냐면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이걸 들어갔냐면 똑같이 박스권 기법입니다. 박스권 기법인데 지금 보시면 고가 라인이 6480원이고 이날 62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구 횡보하는 구간이 만약에 짧았다고 한다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횡보하는 구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면 횡보를 좀 더합니다. 더하다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제가 투자 대회에서 정말 많이 썼던 기법입니다. 박스권 저항 라인 돌파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산 섹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법은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는 기법이다라는 생각하고 코리아FT 혹시나 익절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 못하시는 분들은 6590원에 익절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이니까 익절하시고 최종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이 7260원인데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26일 공략했던 종목이죠. 코리아FT가 급등했던 이유들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인데요. 크게 모멘텀 두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지난 금융지주 순이익이 21.5조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영신하면서 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 이슈로 봤을 때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에 있어가지고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황 부분에서 강조해드렸지만 5월달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차트 보시면 파동 이후에 박스권 구간이죠. 지금 박스권의 딱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매수하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일정이 있으니까 4월 말에 주가가 빵 튈 때 파시면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한 9만 5천 원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9만 5천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에이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일정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 PBR 관련주 금융 섹터였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공략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로봇 택시로 전기차 반전 노리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8월 8일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전일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인데요. 올해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던 테슬라가 주가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올 한해 엔비디아가 활짝 웃는 동안 테슬라는 웃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를 한때 서학개미들의 어떤 동학개미들의 애증의 그런 종목인데 테슬라 지금 사도 괜찮을지 이 로봇 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테마나 유행이나 돌고 도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시대고요. 테슬라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고점 대비 굉장히 30% 이상 급락이 좀 됐고요. 또 이런 배경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중국의 전기차 반격이 굉장히 거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 판매량의 1위가 테슬라가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가 됐죠.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한 밸류체인을 중국이 완성을 좀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거 규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신경제 부분들이 약간은 후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미묘한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번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지난 정부는 태양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변화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부분들이 상용화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4월 초파일도 아니고요.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현재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데 로보택시 상용화는 이미 많은 업체에서 제시되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 그 다음에 구글은 웨이모, 그 다음에 아마존은 죽스 이런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자유사하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합작법인을 통해서 앱티브라는 업체, 자율주행 전문 업체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상용화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레벨 1이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강화될수록 책임 소재가 자동차 제조, 만약에 사고 났을 땐 누구 책임이냐 나중에 사람이 운전했으면 운전자 책임으로 들리지만 자율주행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조사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딜리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최고의 종목으로 꼽으신 분들은 상당 부분 몇 달 동안 고조를 많이 했던 그런 건데 이제 기지개를 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또 테슬라가 또 자율사 X,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오픈 AI의 주도권을 많이 뺏긴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 택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휴머리지 로봇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AI 반도체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여기에 실질적인 수혜지로 올라가 있는 생태계의 상위 레벨의 어떤 순환매가 분명히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이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순환매는 계속 돌아주기 때문에 AI나 인공지능, 특히나 자율주행 쪽으로의 섹터 순환매가 올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웨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죠. 확실히 오랜 기간 쉬었다가 다시 오르려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주시는 것 같은 게 올해 내내 긴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좀 봐야 될 이유들이 있을까요? 현대 오토웨버의 중장기, 또 성장성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오늘도 전기차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 또는 대장주 대장주라고 좀 뭐하지만은 대형주 시장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도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현대 오토웨버는 이름에서도 말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를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 현대 오토웨어 예보 그 다음에 MN소프트 오토론에 대한 3사를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추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의 모든 전략을 여기서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주도권 싸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차 기계공학이 거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난데없이 전자공학에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경영포석 전략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약간 불협화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 오토웨어 예보가 소프트웨어 쪽에는 최강자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 현대차에서 모빌진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스마트화를 하고 있죠. 여기에 모든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공장 자동화도 이 업체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025년은 전 차종에 대해서 현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SDV의 어떤 컨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2024년, 2025년은 굉장히 좋다. 다만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딜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차례 크게 두각을 나타낼 때가 작년 7월, 8월 그때 전기차 2차전지 시세가 났을 때에 해당이 되죠. 굉장히 현재 어떻게 보면 현대 오토의 재발견 이런 피크를 보였는데 그 뒤로 거의 예상 외의 어떤 흐름이 전개돼서 상당 부분에 많이 당황을 맞섰을 걸로 생각했는데 급락,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반등했는데 쌍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2단 상승, 그다음에 1단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와 있고 이제 20일, 60일 골든크로스가 났고 어제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순그러기인데 대형주다 보니까 하루 오르면 2, 3일 또 쉬어가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제의 특징주였지만 오늘 다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눌림목의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 오토웨버의 성장성을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고 차트상으로도 눌림목 이후에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는 모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레이저셀 짚어볼 텐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은 항상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TSMC발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레이저셀이 약간 지지부진하고요. 또 시청도 좀 적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레이저셀은 알다시피 레이저, 레이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셀은 세포로 뜻하지만 반도체에서는 하나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도 적용이 되고 반도체에서도 셀이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레이저셀은 레이저를 이용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현재 열을 가열을 통해서 모든 어떤 어떤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결합을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납땜이나 용적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열을 올렸다가 녹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열을 올릴 때 열을 올릴 때 균일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레이저 방식으로 그러니까 레이저는 점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면, 한 면을 전체로 데우는 오븐 렌즈처럼 균일하게 데우는 그런 면 레이저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보면 플립칩 방식이라고 해서 아래 칩을 돌려보면 이게 숄더볼 형태의 동글동글들한 납땜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세 방식인데 이걸 반도체 PCB 기판에도 적용이 되고 또는 웨이퍼 자체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그런 어떤 천단 기법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TSMC의 말하는 코어스 CO-W-O-S이죠. 이런 기법하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데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4개 글로벌 탑테어하고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품질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된다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 신규 거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세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달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가격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 기조로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올해 따블만 가면 좋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된다. 뉴페이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 약간 지지 부진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점 5,900원 18,000원 많이 갔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잘 나갔을 때 전혀 힘이 없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까지 좋았었는데 오늘 오전에 약간 차익실한 매물이 나왔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흔들림의 현상이고요. 또 운봉을 현재 감싸고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찬스가 약간 될 수도 있다. 장중 10% 넘게 갔다가 마이너스 5%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한 번 크게 출렁거리는 단계가 매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대량 거래가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종목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공략했던 공략주 리뷰로 짚어볼 텐데요. 4월 4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공략을 해드렸던 에코앤드림이 다음 날도 상승세를 10% 가까이 보였었는데 오늘 3거래일 만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3거래일 만에 빠르게 특히나 좀 소외됐던 종목인데 급등을 잡아주셨어요. 어떤 쟁점이 있었을까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서 제가 핵심적인 색다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중에 괜찮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양극재가 지금까지는 대사였지만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가 현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전구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산계파가 약간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이때가 이 시기였죠. 이 시기에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거의 고점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20일, 60일 사이클에서 다시 한 번 2차 상승 사이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까지 떴고요. 그래서 약간의 현재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으면 약간 대장주 성격으로 볼 수가 있고 2차전지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분들이 엔캠도 있고 엔캠하고 거의 비슷하게 에코앤드림이 두 번째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군들 여기에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급등세에 보였던 만큼 오늘 리뷰로 다뤄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나와줄지가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섹터일까요? 어제 현재 탄소나노튜브에서 배웠었는데 탄소나노튜브를 만든 업체가 있고 또 분산액을 만든 업체가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달하다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소나노튜브 쪽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나노튜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하게 약간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되는데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전액 이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 또는 음극재 양쪽에 들어가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첨가물질 이게 도전재라고 하죠. 그래서 도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전재에 대한 물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극재, 도전재가 지금까지는 카본 블랙에서 CNT로 교체를 대체가 되는 트렌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T라는 물질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루피스 그러니까 2차전재의 상승 속도보다 더 가파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NT 기술은 좀 더 차별화되게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아직 하지도 못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을 바꿔야 한다. 4680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양극 2차전지 제조하는 과정에서 습식 공법을 하게 되면 마른 시간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건식 공정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것들을 내세웠죠. 그런데 건식 공정에 특화된 부분들의 기술 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습식 공정이 있고 이게 건식 공정인데 건식 공정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적용이 되는 것이 CNT 분산액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건식 공정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건식 공정에도 이 CNT 분산액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CNT 탄소나누 튜브 이렇게 실 같은 것을 하는 거 있고 이걸 분산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같이 만드는 부분들은 제2호에서 했던 거고요. 이 분산액을 넣어서 분산시키는 분산액은 바로 이 업체에서 한다. 이 업체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도전자의 섹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략주로 제2호를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나노신소재라고 합니다. 네, 나노신소재는 또 익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는 좀 약간 알려진 종목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부터 반도체, 태양광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2차전지의 도전제, 분산액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CNT 슬러리, 여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도전제, 분산액의 공급 체인방을 보시면 음극재, CNT 부분을 LG에너지솔루션부터 SK1, 삼성 SDI 이 부분까지 노스볼트, 많은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용 CNT, 분산액 같은 경우도 많은 업체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재나 음극재 모두 어떻게 보면 체인망을,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건식 공정에 필요한 현재 분산액, 코팅 기술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수계 분산형, 건식 공정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이 업체가 나노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은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 CNT 도전제, 분산액이 실리콘 음극재를 썼을 때 실리콘 음극재의 팽창을 약간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를 보완하는 실리콘 음극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적인 내막은 잘 모르셔도 약간 부피가 줄어든 걸 보이시죠.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다룰 기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제시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나노 신소재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을 때 크게 한번 튀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달 또는 석 달 과정을 봤을 때 탄생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달 탄생파동, 석 달 기간 탄생파동인데 이때 급등했다가 쌍북 짚고 무너지고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물론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3파동, 번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 CNT 부분 도전제 어제 이야기했던 제이오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나노 신소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제 섹터 안에서는 제이오와 나노 신소재 두 종목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점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던 양대지수 모두 좀 은봉으로 지금 바뀌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오늘 뜨고 있던 현재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하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의 손박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ADC 섹터와 전선 관련주들, 방산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전력 관련주들, 순환매 전략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력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나눠신 소재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